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분수령이 될 하투 시즌이 본격화됩니다.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, 기아, 한국GM 등 각 회사의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단체 협상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. 이들 노조는 이달 말 또는 6월 말경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단협에 돌입합니다.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어려움에 공감하며 임금 동결로 마무리됐지만, 올해는 이른바 코로나 청구소를 내미는 등 지난해 흑자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비롯해 임금 인상, 고용 유지 등의 요구사항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